오늘은 조금 지능이 많이 낮아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인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오늘은 약간 가슴이 아플지도 모르는 지능을 봐보시죠. 2024년 우리 여성들께서는 동물원은 가장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동물원은 기기괴괴하고 동물원 절대 소비 안 할 거다. 동물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동물원 자체를 못 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동물을 위해서는 동물원을 개박살내야 한다 주장했죠.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놀랍게도 푸바오를 사랑하고 동물원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푸바오를 사랑하지만 동물원은 반대한다 라는 기가 막힌 공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판다 보러 가는 한국 여자들 모두가 중국 야생환경에 자라는 판다 구경하러 간다 생각하십니까? 느개비 지갑에서 5만원 훔쳐왔노 오늘 이 돈으로 판다 보러 간다 이기야 에버랜드 딱대라노 에버랜드 허버허버 굴러가서 동물원에 갇혀서 사육당하는 푸바오 보러 가는 주제에 푸바오와 동물원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미친 논리를 보여주고 있죠. 푸바오를 사랑하는 만큼 모순을 느낀다는 우리 여자들 푸바오 빈자리 채울래서 판다 에버랜드에 들어온다 라고 말하는 우리 멋진 에버랜드 동물원에 대해서 한국 여자들은 푸바오 소비가 동물원 소비로 이어져서 속상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바오 중국 간다고 엉엉 울면서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을 정도로 정신병을 보이던 사람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푸바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여자들 한심하다 하는 남자들 질투에 화신 같아 동물이 짠하기도 하고 이제 못 본다니까 슬프기도 하니까 우는 건데 왜 우는 여자들 무시하는 거야 푸바오 간다고 우는 걸로 질투하는 한국 남자들 열등감은 알아줘야 해 푸바오 관심 없었는데도 슬프다 이제는 이름만 봐도 슬퍼서 푸바오 그를 보지 않을 예정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동물원을 반대하고 동물권을 높여야 한다 주장하지만 푸바오가 중국 들어가는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푸바오가 케이스에 옮겨져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프다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놀랐다고 화난다고 말하는 여성들 그녀들이 푸바오를 보러 동물원에 허버허버 기어간 거랑 저거랑 다를 건 뭔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복지 단체 카라에서는 놀랍게도 활동가들 부당노동 행위로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 감수성에 근간한 동물권 운동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야 하는데 어느 시민단체보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동물단체에서 이딴식으로 행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우리 멋진 동물권 운동 시민단체 카라가 보이시나요? 우리 한국 여자들의 기부금과 세금을 처먹고 사는 카라가 이딴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질어질한 그쪽 인권쟁이식 운영이 깜놀한 한국 여자들은 이제 와서 후원해도 되는 게 맞는 거야. 시바 정기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매달 기부하고 있는데 뭔 일이냐 이게? 라고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여자들. 여러분은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시작부터 저는 지능이 낮은 인간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지능이 낮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푸바오를 사랑하고 푸바오가 떠날 때 엉엉 울면서 연병질화를 다했지만 동물원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동물복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에서는 인간의 복지를 챙기지 않아서 저격먹고 난리가 나버렸죠. 진짜 까놓고 말해서 인권이거 운운하는 사람치고 정상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떠올려보세요. 인권변호사랍시고 시민단체의 상징이었던 사람의 말로를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권 동물권 이런 거 운운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이가 없는 능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밥 퍼바오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푸바오보고 우는 여자는 100%의 확률로 거르자.